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11강이고 이 투부정사 중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에서도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고요. 문장 내에서 이 목적어 같은 것들 있죠? 목적어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를 겸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기본 예면부터 보시면 he allowed죠? allow라는 이거를 누가 합니까? 누가 허락해요? 그가 하는 거죠. 그리고 me to the so예요. 그가 허락을 했죠? 내가 뭐 하도록? to the so 그렇게 하도록이죠. 그렇게 하는 건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me라는 것은요. 문장 전체의 목적어죠. 문장 전체의 목적어인데 얘가 이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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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에 있는 이 두 라는 동사의 주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me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내에서 문의 요소 중에 하나인 이 목적어가 투구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겸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는 허락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wealth죠. 바로 그의 재산 또는 부, 그쵸? 재물. 이것이 허락했죠. 뭐 하도록? 그가 그가 뭐 하도록? 해외에 가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해외에 가는 것도 그가 가는 거죠. 목적어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투구정사의. 그리고 이 문장 전체의 동사의 주어는 바로 his wealth가 되겠고.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은 별표 하나만 치면요. 이거 물주구문이죠. 해석하실 때 이제 지금 his wealth 같은 경우를 부사구 정도로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하시면 더 매끄럽죠. 그의 그런 어떤 재산 때문에 그는 해외에 나갈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주구문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시면은 제가 그 성문 채널에다가 성문 구문 100을 강의를 다 올렸는데 거기에 아마 1강인가 2강쯤에 보면은 이 물주구문 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패턴 보시면 자, 그가 인텐드 했다니 얘가 그가 의도한 거죠. 그쵸? 뭐를요? 그의 아들이 뭐 하도록? to be teacher죠. 목적보호. 그래서 그의 아들이 선생이 되는 거죠. 이 to be a teacher에서 이 비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목적어인 his son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의도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선생님이 되게끔 그렇게 의도한 거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명령했죠. 그쵸? 뭐를요? 그 편지가 이 목적어가 뭐 해지도록? to be brought to죠. his study인데 여기 스터디는 여러분 서재죠. 서재. 그의 서재로 가져가 지기를. 뭐가? 그 편지가. 그거를 그가 명령을 한 거죠. 되셨습니까? 이 to be brought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이 목적어인 the letters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파운드 한 거죠. 그거를. 그쵸? 예, to be entirely trust-worthy. 그러니까 전적으로 trust-worthy 하게 되면 뭐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뢰할 수 있는. 뭐랑 같은 뜻입니까? reliable이랑 같은 뜻이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가죠. 얘의 의미상의 주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파운드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발견하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파인드가요. 파인드가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를 취하는 5형식으로 쓰이거나 또는 파인드 다음에 이렇게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3형식으로 주로 쓰일 때 이때 파인드는요. 거의 think의 뜻입니다. 생각하다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그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는 left, 글을 내버려 뒀죠. 그렇죠? 뭐 하도록? to act, 행동하도록이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주체가 바로 힘이 되겠죠. as he pleased, 그가 바라는 대로. 그렇죠? 그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도록 글을 내버려 둔 거죠. 되셨죠? 그래서 act의 행위의 주체가 바로 목적어인 힘이 되는 겁니다. 자, be 때문에, be 때문에. 이것도 물주구문이네요. be, 가. 강요한 거죠. 나를. 뭐 하도록? to stay in the world. 그렇죠? 안쪽에, 집 안에, 문 안쪽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강요한 거죠. to stay를 하는 주체는 바로 me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를 겸하고 있는 거죠. 이걸 물주구문이기 때문에 얘를 부사 9로 해석하면 비 때문에 나는 집안에 머물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녀는 상상했죠. 뭐를요? 그녀 자신이 뭐 하는 것을? to be a beauty. beauty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얘는 미녀가 되겠죠. 미녀. 그래서 그녀 자신이 미녀가 되는 것을 상상한 거죠. 이 to be a beauty의 의미상의 주어가 herself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e anxiety죠. 바로 걱정인데, 걱정이 나를 이끌었죠. 어디로? to live there. 거기를 떠나도록. at once는 즉시죠. 즉시 거기를 떠나도록 나를 이끌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나죠. 이 me라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고. 이것도 물주구문이죠. 바로 걱정스러워서. 그렇죠? 나는 거기를 떠났다. 즉시. 자, 이게 물주구문 해석법은요. 이 사물주어를 부사구처럼 해석하고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서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걱정스러워서. 그렇죠? 나는 거기를 떠났다. 즉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 I cannot get whole to taken interest in인데 get 목적어 투부정서는 무슨 뜻이에요? 목적어가 투부정서하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 펄슈에이드랑 거의 비슷해요. 나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죠. 뭐 하도록? take on interest in이니까 흥미를 가지도록. 그렇죠? 흥미를 가지도록. 어디에? 나의 일에. 나는 그녀가 내 일에 흥미를 가지도록 설득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would like you예요. 나는 너를 좋아할 것이다. 자, 이제 to live인데 자, 이것도요. 이것도 뭐랄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네. would like 목적어 투부정서는 얘가 사는 거죠. 너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걸 살아요? 바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그렇죠? 너가, 너가 사는 거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네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live 다음에 이렇게 수식어꾸와 함께 동족 목적어인 a life가 live의 목적으로 온 겁니다. 원래 live는 목적어 못어죠? live in 이렇게 밖에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런데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는 동족 목적어라고 해서 이런 life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수식어꾸와 함께 그때만 동족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live가 그 다음에 his idleness 그의 게으름이 야기했죠. 이렇게 했죠. 그가 뭐 하도록? to be dismissed이에요. 여러분, dismiss는요. 뜻이 크게 두 가지 뜻을 저는 알아놓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묵살 일축하다예요. 묵살 일축하다 뭔가를 묵살 일축하다의 뜻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fire, 해고하다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해고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가 해고 당하게끔 했대요. 뭐가? 그의 괴로움이 그 게으름이 이것도 물주구문이죠. 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는 해고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또 배운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페이퍼는요. is controlled by its leaders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것이 통제되는 거죠. BPP니까. 뭐에 의해서 통제돼요? 그 신문의 독자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죠. 그쵸? 데이는 뭘 봤을까요? 독자들이죠. 독자들. readers죠. 이 독자들은 lays up 또는 pull down 이때 이 is은 뭐예요? 신문이죠. 신문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문을 pull down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요. 여기서 그것은 신문이 되겠죠. 신문은 can hardly be better 그쵸? 더 나을 수가 없대요. 뭐보다? the leading public 읽는 대중들이죠. 읽는 대중들이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신문이 뭐가 되기를 또는 허락하는 거예요. 그 신문이 뭐가 되기를 그러니까 그 신문을 읽는 대중들이 그 신문으로 하여금 되기를 원하는 것 또는 그 신문으로 하여금 되게끔 허락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읽는 독자들에 의해서 그 신문이 결정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도 있고 한겨레신문도 있잖아요. 근데 그 조선일보를 보거나 한겨레신문을 보는 그 독자들이 만약에 경우에 막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의사소통도 안 되고 말도 잘 안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면 그 신문도 참 되게 별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읽는 대중이 그 신문이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고 그 신문이 무언가가 되기를 허락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문은 아시겠죠? 즉, 독자들에 의해서 이게 통제된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보시면 With the use of oil이죠. 기름의 사용과 더불어서 위대한 변화 큰 변화가 Has come about Come about은 뭐예요? 생기다죠. 네, 큰 변화가 생겼다. Because of oil products 생산품이죠. 기름 생산품 때문에 우리는 Can make light 엔진이죠. 그렇죠? 가벼운 엔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허락하는 거죠. 비행기가 To lies into the air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Automobiles 자동차가 뭐하기를 To speed 속력을 내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뭐를 따라서? Along highways 고속도로를 따라서 됐습니까?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많은 미국인들이 믿는 거죠. 뭘 믿어요? 데디아를 믿는 거죠? 자,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대학 교육의 목적이 Is to teach 가르치는 것이래요. 학생들에게 뭐하도록 가르쳐요? To earn money 돈을 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To teach 트레인이에요. 훈련시키는 거죠. 젊은 남자와 여자들을 뭐를 위해서? 좋은 직업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Is a very mistaken idea. 잘못된 이제 미스테이크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I made my own way 인데 여러분 my make my once way make once own way 하게 되면 뜻이 두 가지입니다. 어디어디로 나아가다의 뜻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출세하다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의미로 쓰인 겁니다. 나는 그렇죠? 출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기대할 것이다. 내 아들들이 뭐하기를 To do the same 같은 것을 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같은 것이 뭡니까? 출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은 조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때 이 있을 얘를 가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진목적어는 뭐예요? That I have made money for you 에요. 우리가 가목적어 이야기를 할 때 O형식에서 O형식에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구조가 나올 때 얘가 투부정사나 대절일 경우에는 뒤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빈자리에 가목적어 잇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는 다 알고 있는데 요거 말고 삼형식에서 요 다음에 삼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뒤에 전치사고 나올 때 그렇죠? 그럴 때 얘를 뒤로 빼고 여기다가 감옥적어 잇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요 형태예요. 그래서 Don't take it into your head 이에요. 이거를 너 머릿속에 집어넣지 말래요. 이게 뭔데요? 대절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벌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니 머릿속에 집어넣지 말래요. If you want money 너가 돈을 원한다면 You must make it 그것을 그 돈을 벌어야 한다. 뭐를 위해서? For yourselves 너 스스로를 위해서 As I did 내가 했던 대로 되셨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Those who desire to stay young 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그렇죠? Must never permit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 스스로가 뭐 하기를 To become tired 피곤해지는 것을 허락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젊은 상태가 되게 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느끼지 않을 거래요.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래요. 만약에 뭐 한다면 그들이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면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하지 않는다면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fail to는 하지 못하던데 never가 붙었으니까 하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니까 반드시 뭐뭐 하다요. 이게 never fate가 반드시 뭐뭐 하다. 반드시 뭐해요? 반드시 그들의 일을 사랑한다면 다시 해석하면 만약 그들이 피곤한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결코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일을 정말로 반드시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결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할 거래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피곤해진 상태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젊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늙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We should 나론이 또 나왔네. 그죠? 나론이 또 나왔고 뒤에 벗이 있는데 올 수는 생각됐고요. 우리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대로? As we wish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죠? 그들이 하기를 바라는 대로 누구에게? To us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죠? 뭐 하듯이?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원하듯이 우리를 생각하기를 원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우리가 Make no allowance is for니까 Make allowance is for 하게 되면 뭐뭇을 고려하다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니? 그들이 하기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안 하면서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